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강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또 중요한 훈련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번 훈련반 또 기초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섯 기초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또 교구와 지역 속에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또 적용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모든 현장에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운동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네 번째 강의는 우리 전도자의 삶과 다락방 실천입니다 지난번에는 3강에서는 우리 전도자의 삶과 다락방 적용 다락방을 어떻게 나에게 먼저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이 다락방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은 철저하게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물론 다락방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시간표는요 나에 대한 시간표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개인화된 사람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다락방을 하게 되면 그 다락방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라는 게 눈에 보이는 크게 병이 치유되고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큰 역사 이전에 정말 개인화를 누리는 사람이 그 다락방의 증인으로 개인화를 누리는 사람이 그 다락방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개인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이런 생명의 역사와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락방을 하느냐? 구기춘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다락방이 시작된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를 믿을 수가 법으로 검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건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난 죽어도 괜찮다 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히 생명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즉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38로 완전히 오직 결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느냐? 4대 1장 14재를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힘 썼더라는 말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변함없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핍박 압재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으니까 로마의 핍박과 압재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유대인들이 총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유대인들이 가면 놔두겠습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에서 가버리시고 예수님 떠나고 나서 이제 그들은요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환경과 현실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개인화된 사람 이 개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압제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자기들을 공격하고 전혀 그 어떤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환경, 상황, 현실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를 누리는 사람들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다락방을 하게 되면 그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개인화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뭘 시작한다고요? 다락방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 뭡니까? 비록 나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별리 없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 홀로 다락방하는 그 시간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구원을 확정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도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언약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홀로 다락방하는 그 정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 공간 초월입니다 나는 비록 혼자서 여기서 홀로 다락방하지만 나는 비록 혼자서 여기서 정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모든 현장 다 갈 수 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 다 만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딜 가고 누굴 만나겠습니까? 근데 내가 혼자서 정말 언약 붙잡고 중요한 기도 속에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직장, 그 현장 그 사람 속에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홀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홀로 다락방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지난 3강 때 말씀드린 다락방 적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다락방 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을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먼저 다락방을 준비를 하는 거죠 다락방 준비 그러니까 또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락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무조건 나에 대한 계획이고 나에 대한 축복이고 나에 대한 시간표라고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락방 하신다니까요 내가 다락방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뭔가 내가 가서 메시지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락방 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락방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와 내 영혼을 다락방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다락방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응답입니까? 그래서 다락방은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은 바로 내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본 거, 들은 거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본 사람, 들은 사람, 체험한 사람,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락방은 가서 내가 뭔가 메시지를 잘하고 내가 뭔가 말을 잘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나를 도구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하면 됩니까? 내게 역사하신, 내게 응답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된 그 말씀을 내가 대연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떤 기도응답이 있었는지 또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함께 나누고 알려주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가르치고 말을 잘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가서 내가 뭔가 메시지하니까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 준비는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나에 대한 시간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나의 상태와 나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대상자를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참여하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뭐가 말씀을 집중 잘 안 하고 자꾸 다른 소리하고 자꾸 틀린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아니 아직까지 복음이 각인이 안 됐고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졌고 아직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의 그 체질과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락방에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즉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분명하고 내가 영적 상태가 딱 서밋에 서 있으면요 상대방이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다락방은 철저하게 영적 싸움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이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자꾸 보이는 문제 환경 상황에 속아버립니다 기도가 개인화되지 나의 기도가 없으면요 다락방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지거든요 나의 기도가 없으면요 오히려 다락방 하다가 막 시달리고 눌리게 된다 그래서 다락방은 먼저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파주에서 지교회 캠프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포럼 하시냐면요 지교회 캠프가 있는 날이면요 평소보다 더 한 두 시간가량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두 시간가량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새벽 예배 드리고 평소에도 새벽 예배 자주 드렸지만 특히 그날은 더 집중해서 새벽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 기도수첩 정리하고 심지어 그 전주에 있었던 금요 예배 말씀까지 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붙잡고 왜냐 캠프 있는 날이니까 단순히 은혜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 어떤 대상자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 캠프한 날이니까 평소보다 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고 붙잡고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든다라고 권사님이 포럼하시더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뭡니까? 나를 영적으로 먼저 무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다락방이 있는데 내일 다락방이 있고 그 다음날 다락방이 한 일주일에 다락방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메시지도 안 보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다락방 가야 되고 다락방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락방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계속 무장시키고 영적으로 계속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게 다릅니다 현장에 있으면요 다락방이 몇 군데 있으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싸움을 안 싸울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다락방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쉽게 교재를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또 현장 복음 메시지 또 심지어 창세기까지 교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1년 내내 다락방하고도 남아요 교재가 또 뭐 우리가 그 교재만 있습니까? 또 다른 교재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복음 편지 그냥 1권만 줘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진짜 복음 편지 가서 1권만 줬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읽어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누가 다락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다락방을 하느냐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누림 속에서 다락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편지를 1권만 줘도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데는요 복음 편지 가지고 강의하고 2시간씩 메시지하고 그래도 전혀 역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다락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와 어떤 누림 속에서 다락방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십니다 우리 자료 많이 있으니까 물론 강단하고 기도수첩은 물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강단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강단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불신자에게 그대로 하기에는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하고 기도수첩은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 할 때 메시지 할 때에 서론 부분에서 내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은 부분들 또 내가 이번 주 아니면 오늘 기도수첩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서 잠깐 간정식으로 포럼식으로 살짝 이렇게 조금 언급해 주고 거기서 또 강조할 부분들은 그 대상자에 맞게끔 강조를 해주고 포인트를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론으로 해야 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에 많은 교재 많은 내용, 많은 메시지보다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메시지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우리 본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락방에 가능하면 그 사람을 복음으로 답인하고 결론 나도록 개인화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복음 메시지 또 가능하면 기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속에 각인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복음 없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거의 100% 틀린 게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락방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체질이 될 수 있을까? 그걸요? 복음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죠? 반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도 사실 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인데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늘 같은 말을 그대로 합니다 반복의 명수 한 분 계시죠? 우리 단체에 반복의 최고, 최고수 지금 25년, 30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듣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반복이라 해서 같은 말만 똑같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각인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적용이 되도록 도와줘요 적용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도록 아직 복음 깨달았는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막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깨닫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끔 어쨌든 그 문제 속에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정말 너에게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개인화 되는 응답 속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다락방 진행하는 건 사실 너무 잘 알죠 왜 다락방 했으니까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다락방을 할 때도 나름대로 여러분 규례가 있어야 되고 뭔가 룰이 있어야 되고 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없으면요 그 다락방을 그날 그날 그냥 내 컨디션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내 마음대로 시간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심지어 내용도 마음대로 어떨 때는 한 30분만 했다가 어떨 때는요 우리 흐리만 받으면 한 두 시간씩 막 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용도 막 그냥 준비 없이 가서 예전에 했던 거 했던 거 또 하고 아니면 강단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가서 그냥 그게 바로 여러분 안 되는 다락방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30분밖에 다락방 안 하더라도 그 다락방은요 여러분 30분짜리가 아닙니다 그 준비한 그러니까 다락방에 하는 진행하는 시간은 뭐 30분밖에 안 걸리더라도 그 30분 다락방을 위해서요 사실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준비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중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갈 때에 성님께서 욕사하시고 알죠 사단이 딱 다락방 왔을 때요 사단이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다락방을 아무 준비 없이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뭐 복음 편지 많이 했으니까 강단 말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 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냥 한다 한두 분은 통할 수 있고 될 수 있겠지만요 사단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도요 영적으로 뭔가 느낍니다 아 이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안 됐구나 안다니까 왜 영과 영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하실 때 시간 가능하면 저는 좀 고정적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 대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유동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특별한 상황 외에는 가능하면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다락방에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다락방을 집에서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집에서 그 대상자의 집에서 왜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 영적 배경을 알 수 있으며 그 집에 가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개인 프라이빗이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 오라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다락방 대상자의 집으로 임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한 번 처음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밖에서 해야 되죠 근데 밖에서 할 때에 어떤 장소녀에 따라서 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로 많이 하죠? 줌이라든지 듀오라든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다락방을 합니다 그 할 때 어쩔 수 없죠 불가피하니까 직접 대면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줌이든 듀오든 온라인으로 할 때 반드시 뭐 하는 거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줌과 듀오가 편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요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집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다락방의 순서 사실 이건 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초반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만약에 집에서 할 경우에는 찬양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할 때 바깥에서 할 때는 이 찬양이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왜 중요하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악신 들린 사올에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올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는지라 그게 바로 찬양의 위력입니다 특별히 언약 붙잡고 그리스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찬양할 때에 흑암과 사단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니까 이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라든지 집에서 할 경우 또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찬양 하시면 굉장히 영적 싸움에 좋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 인도자가 주로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딱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주로 본론이죠 여러분이 말씀 교제를 가지고 하시든 아니면 강남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하시든 그 말씀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실 때에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가능하면 한 20분에서 최대 30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영적 수준이나 기본이 잘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한 시간씩 이렇게 하면요 사실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이렇게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딱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고 함께 나누면 됩니다 왜요? 어차피 또 매주 할 거니까 그 다음 말씀이 끝나고 나면 뭐하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포럼합니다 포럼 이게 포럼이에요 근데 아직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직 보건물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포럼 간증하라 그러면요 부담되고 힘듭니다 잘 할 줄 몰라요 기껏 포럼하라 그러면요 막 자기 얘기 세상 얘기 막 이런 얘기 오려 막 그동안 메시지 들은 거 은혜 받은 거를 노출 분위기가 흐트러질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어느 정도는 우리 사역자들이 인도자들이 포럼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좀 모델로서 말씀 성취된 거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거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되는 이런 부분 중심으로 포럼하는 걸 자꾸 보여주세요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그 다락방에 참여한 대상자도 사역자가 포럼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포럼을 통해서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은 거 포럼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못된 각인 잘못 뿌리내린 것들이 치유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생각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포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포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 제목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응답받고 변화되면요 그 다락방 목숨 겁니다 왜? 아니 그 다락방에만 가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으니까 뭐 그 다락방에 목숨 걸 수밖에 없죠 근데 다락방에 가서 변화도 없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러면요 이제 나중에 자꾸 딴소리하게 되는 거죠 바쁘고 오늘 일이 있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이 핑계대는 건 뭐냐면요 이제 다락방 그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그 다락방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확실하게 이 보금으로 딱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가 그리도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딱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심지어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름대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개 잡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확실한 반석 같은 믿음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처음에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사역자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 제목 잡으라 그러면요 기도 제목 못 잡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도 기도 제목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다락방 막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딱 가르쳐 주세요 이번 주에는 이런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고 확인하고 체험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기도 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대상자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세워지면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미션도 알려주세요 미션 너무 어려운 미션 말고 좀 작은 미션 하나 좀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다락방을 통해서 재창조라는 말은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 거의 다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어요 잘못된 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참여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생각 거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거의 물질과 세상과 육신 중심의 이런 것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치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 있습니다 많아요 그거를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기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완전 다락방에 와서 변화되는 거죠 재창조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뭘 확인하느냐 본인이 받은 응답이 뭔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막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응답인지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은요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응답 그것만 응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포럼하면서 또 메시지하면서 뭐가 진짜 응답인지 그 한 주간 받은 응답들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알려줘야 돼요 아 이게 응답된 거구나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사실 다락방에 와서 기도 제목 내놓고도 자기가 지난주에 어떤 기도 제목 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다락방 인도한 사람은요 그 대상자가 내놓은 기도 제목을 잘 기록했다가 그 다음 주 다락방에 왔을 때요 그 지난주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됐는지를요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확인시켜 주고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라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봤을 때는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웃기는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 일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작은 거라도 응답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낸 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사실 이게 응답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락방은 반드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응답받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또 다음에 응답을 향해서 또 기도 제목 잡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재창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재해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락방 할 때 그 대상자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주로 가정 문제, 남편 문제겠죠 육신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락방 옵니다 그 사람들의 거의 다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영적인 눈으로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눈이 열리게 되면요 오히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물론 다락방에 오자마자 처음부터 바로 전도 대상자 하라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락방 인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이 개인화되면서 또 기도가 조금씩 이렇게 응답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동안은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주변에 저 사람? 어 저 사람 분명히 복음 모르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과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죠? 아 복음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락방 할 때 기도 제목 낼 때 전도 대상자 혹시 당신 주변에 당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복음을 몰라서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혹시 그 중에 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 대상자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자를 내면요 그 대상자 이름 붙잡고 같이 함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럼 그 다음 다락방에 또 왔을 때 또 확인하고 또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실제 나중에는요 시간표 돼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다락방을 우리가 조금 인도받아야 되느냐 방향입니다 뭐든지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다락방을 하고 있든지 올바른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대부분 우리가 다락방 하는데 주로 대부분 거의 아마 1대1일 겁니다 1대1 다락방 주로 양육하는 다락방이죠 시작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시작은 1대1로 하는 거고 또 시작은 양육 다락방으로 하되 이걸 언제까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심지어 2년, 3년 계속 그 사람 하나 붙잡고 그냥 1대1로만 양육으로만 언제까지 이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늘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는 다락방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은요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 능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만큼 주변에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즉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교는 그런 다락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뭐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는 뭐 하냐면 주로 우리는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15년, 20년 계속 메시지 듣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요 잘합니다 잘 가르쳐요 오히려 교육자보다는요 사실 평신도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의 다락방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기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하는 다락방하고 초대교회 다락방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다락방이요 초대교회보다 훨씬 메시지, 전략, 시스템, 교제 훨씬 앞서 있고 훨씬 수준 높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은요 교제가 있었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전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대속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종이 교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까지 이 둘 다를 다 했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어떻게 좀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상 다락방을 놓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단어가 좀 생소하죠 가상 다락방 말 그대로 가상 실제 지금 다락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락방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마저 좀 있던 다락방마저 지금 거의 다 문 닫혔습니다 코로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락방 그전에 했던 거 다 지금 거의 다 거의 중단되어 있구나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도 다락방 현황들 우리 사천지교회 할 때 그 현황 파악한 거 보면요 실제 다락방을 한 개라도 하는 사람이 한 교구에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한 열 명 그럼 나머지 대부분 다락방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전노사님들이 하는 다락방 전노사님들이 막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많게는 열 군데 주로 전노사님들이 다락방을 다 띄는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평신도 아니면 중직자들이 실제 다락방 띄는 사람들이 열 명 채 안 되더라니까요 물론 다른 교구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그 다락방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 구역예배 아니면 지역 시스템 모임들 미션홈 지교회 그게 포함된 다락방 그럼 순수한 말 그대로 구역예배도 아니고 미션홈도 아니고 지역 모임이나 지역 다락방 지교회 말고 순수하게 다락방 하는 거는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순수한 다락방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뿌리 정체성은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생명 운동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치유 운동하는 겁니다 썸윗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말씀 운동인데 그 순수한 다락방 하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요 점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의 시대랑 지금 시대의 문화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딱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 다락방이라는 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내가 지금 누구 대상자를 데리고 1대1이든 1대2이든 어쨌든 대상자를 데리고 하는 다락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냥 누가 붙여줄 때까지 누구 다락방 해달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다락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락방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천말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비록 지금 대상자를 데리고 다락방 하는 건 없지만 뭐 할 수 있느냐 홀로 다락방 할 수 있잖아요 홀로 다락방 그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내 주변에 정말 다락방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서 지금 당장 다락방은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꼭 다락방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명단을 여러분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상 다락방이에요 실제 다락방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사람한테 다락방이 열렸으면 좋겠다 왜 다락방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건강, 질병, 영적 문제, 정신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왔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다락방 필요하잖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내가 나의 믿음 속에서 나의 언약 속에서 이 사람에게 다락방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람의 명단을 여러분 적는 거예요 마치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듯이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평상시에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카톡, SNS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좋은 자료, 글들, 메시지 가끔씩 자꾸 보내주고 평상시에 계속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꾸 이렇게 복음의 빛을 조금씩 조금씩 비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복음 들을 자가 맞다라면, 예비된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럼 그때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가상 다락방이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개인이 자기 스스로 다락방을 열지 못합니다 여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어떻게 다락방을 열 겁니까? 아니면 주로 교육자, 존사님들이 다락방 이거 좀 하라고 누구 연결시켜주거나 누구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 정도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품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내가 그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빛을 비추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한 다락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벌써 내 마음과 중심과 기도가 달라 왜?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캠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다락방이 열린 거기 때문에 벌써 내 마음과 중심과 태도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가상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명단을 한번 기도하면서 사문을 하실 때 집중하실 때 또 정시 예배 드릴 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다락방이 필요한 사람 아 이 사람은 정말 다락방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락방 문을 열어달라고 가상 다락방을 명단을 적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두 번째 다락방의 방향 어디로 가냐면요 치유 다락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심각한 질병 시대입니다 거의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정신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고 육신의 질병 병등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지구촌 병동 시대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영적 문제까지 찾아온 거죠 그게 얼마 전에 보니까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그걸 제가 왜 봤냐면요 제가 해당되는 저희 대교구니까 우리 동대문 도봉 의정부에 노원구가 소속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잖아요 눈이 가잖아요 그 기사를 쭉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그 딸의 동생, 여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세 모녀를 죽인 그 젊은 스물다섯 살의 그 청년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완전 심각한 근데 시문기사에 뭐라 나와 있냐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를 뭐라 설명하냐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증 반사회적 성격장애, 인격장애, 성격장애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단순히 여러분 성격장애, 인격장애로만 해결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살인한 사람이요 그 여동생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엄마를 목질러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 그 언니 자기가 평소에 스토킹했던 그 여자까지 찔러 죽인 다음에요 그 세 시체가 들어 누워있는 그 집에서 이틀 동안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걸 단순히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시달리는 거예요 완전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치유 다락방입니다 치유 다락방 치유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막 십자가 메시지만 가지고 아니면 또 막 무조건 치유 메시지 찾고 물론 십자가 메시지도 시간표 따라서 필요하고 또 치유 메시지도 시간표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치유는 뭡니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개인화가 뭡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치유 그 사람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게 왜 찾아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군요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즉 개인화를 통하여 영적 치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지고 좀 기본이 잡히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뭐죠? 예배 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예배 드려도 제대로 그 예배에 집중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화를 통해서 말씀 치유 영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되어지면 중요한 영적 흐름 속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흐름 속으로 또 본부 훈련 속으로 그 흐름을 타도록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붙잡고 막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영적 치유 속에서 영적 흐름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치유 달합방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도저히 말씀 묵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 기도 조금만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필요한 건요 그 기도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게 들이시고 조금만 깊게 내뱉고 이거를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걸 조금만 적용해도요 웬만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 달합방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병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밭이 되고 심지어 그 가족 전체 가문 전체에까지 영향력을 입힌다니까 그래서 치유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이제는 파고드는 다락방으로 가야 됩니다 파고드는 다락방 파고드는 다락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한 다락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전도하기까지 그게 전도 다락방입니다 이게 원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걸 굉장히 놓쳐버린 거예요 늘 우리끼리 모여서 늘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강남포럼 하고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끝 그 다음 아무 거 없어요 물론 그 자체도 필요한 다락방입니다 그런 다락방이 필요한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다락방이 다 그렇게만 가버린다 그럼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 루디아 한 사람 영접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루디아의 집과 그 가족, 가문 전체를 염두에 둔 거예요 비록 영접은 루디아 한 사람이 했지만 그 한 사람의 영접으로 끝내지 않고 영접한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 집 전체를 바라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파고드는 다락방이에요 그냥 한 사람 영접한 걸로 아 좋다 그게 아니라 그 영접한 한 사람을 가지고 또 다른 전도의 문과 또 다른 전도의 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고드는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다락방과 말씀 등이 딱 구축이 되니까요 그 다음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린 여종을 치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간수 그런데 이 간수 한 사람이 예수 영접했는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2절에 보면 그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더라 아니 예수 영접한 이 간수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족과 집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33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의 영접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확산되고 전파되고 퍼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파고드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의 특징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방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수도의 집으로 갑니다 이 디도 유수도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요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센터입니다 그 바로 옆에 디도 유수도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회당 옆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보고 디도 유수도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럼 그 디도 유수도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회당을 놓고 중요한 유대인들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접 싸움을 싸우고 말씀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년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책임자입니다 유대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지도자예요 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온 전체가 다 구원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이런 전도하는 다락방이 여러분 교구나 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이 전도하는 다락방 하나가 구역과 지역과 전체 영적 분위기 흐름을요 다 바꿔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생명 살리고 확산되는 전도운동하는 다락방들이 지역 지역마다 곳곳에 다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락방 위에 삼천제자 오천제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삼천제자 오천제자가 일어나도 괜찮죠 왜? 그 밑에 다락방 시스템이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다 양육하고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떠들고 막 설치고 그러면 절대 지역 장악을 못합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흙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구역과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게 뭐냐면요 이 다락방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정말 누리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쫓겨난 사람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난하고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다 베풀어 준 이 구제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너무 이 구제사역에 막 치우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가부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구제사역에 너무 교회가 쏠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죠? 본론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사역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나머지 구제사역과 이 모든 것들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사역에만 힘쓰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결단한 거예요 마가다라빵 교회가 그러고 나서 그 결과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정말 제대로 집중하고 딱 마음을 담았는데 어떠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전 예루살렘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 지역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이 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도 앞에 다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운동의 능력입니다 전도운동의 힘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전도하는 다락방이 지역지역마다, 현장현장마다 다 깔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지난번과 오늘 다락방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나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다락방이 전혀 없더라도 나 혼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중요한 홀로 다락방 즉,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나에게 적용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다락방을 현장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즉, 홀로 다락방과 사모노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현장의 하나님이 다락방의 문을 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초반 훈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전도자의 미션을 붙잡아 보세요 어떤 미션이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중에서 불신자 있습니다 불신자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내 주변 사람 중에서 보금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불신자에게 보금을 전해서 이 불신자가 보금을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을 열리는 거예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한 그 사람을 개인화 시키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전도 대상자를 또 내겠죠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를 또 찾아가는 캠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영접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사람을 다락방의 조장으로 세우고 내가 사역자로 들어가서 그 대상자를 가지고 또 다락방을 또 시작되는 거예요 즉 다락방이 또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다락방이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내 평생의 응답이고 내 평생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한 명 예수 영접하고 그 예수 영접한 한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화 도와주고 그 개인화 된 그 불신자 영접한 사람이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놓고 함께 다락방을 들어가서 또 다른 다락방을 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요 평생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초반 훈련을 그냥 메시지 듣고 끝나는 그런 훈련으로 생각하시면요 사실은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강의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 이거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듣기도 바쁜데 굳이 이것까지 들으려면요 얼마나 시간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번 기초반 훈련은요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고 그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중요한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다락방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그런 다락방의 증인으로 주욕으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초반 훈련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다락방들이 모든 구역과 지역과 현장 속에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지역과 허감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지역과 현장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치유와 서밋과 이삼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또 사모늘과 중요한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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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